7,000석 규모의 특설 링크장이 모두 채워진 가운데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연하의 합동 무대로 막이 올랐는데요. 마침내 공개된 연하의 새 갈라 돈스톱 더 뮤직. 음반 위의 연하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투명한 어른보다 더 빛나 보입니다.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 선수들 또한 잊지 못할 멋진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팬들의 환호 속에 선수들 또한 잊지 못할 멋진 공연을 선수들 또한 잊지 못할 멋진 공연을 선수들 또한 잊지 못할 멋진 공연을 선수합니다. 팬들의 환호 속에 선수들 또한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팬들의 환호 속에 선수들 또한 잊지 못하는 전 trava의 연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멘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였던 선수들과 시종일간 뜨거운 함성으로 공연을 즐겼던 관중들까지 모두가 흥에 겨웠던 3일간의 꿈같은 축제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이라는 선물에 이어 연아는 또 한 번 우리에게 피규어의 즐거움이라는 행복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선수들 역시 공연이 끝난 후 서로 포옹을 하며 아쉬움을 달랬는데요 언젠가 다시 또 만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